한자 성어,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자,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. 량오피. 치오조. 내 이불을 헤아리고 내 발을 둔다. 이런 표현이죠.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, 당신의 팔을 벌려라. 더 이상은 안 된다. 당신의 소매가 닿는. 당신의 소매가 닿는 그 이상은 팔을 벌리지 마라. 자, 소매 자리 보고 팔을 벌려라. 그런 말이 되겠죠? 네, 오늘의 한자 성어 공부해 봤습니다.